첫 번째에 반짝거려서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능 하나로만 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쭉 씬에서 버텨나가는 거는 또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씬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는 이런 음악 해 또는 어떤 분은 오랜만이야 나 여전히 이래 최대한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무대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이미 이런 것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음원이라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누구보다 저희 심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속의 베이스에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보다는 존경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진짜 거침없이 해 주시기를.